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라졌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좀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작품 올가 토카르츠크의 태고의 시간들입니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올가 토카르츠크 많은 분들이 생소하리라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일전에 한번 추천받은 책이긴 한데 사실 그때 이후로도 까맣게 입고 있다가 작가 이름은 진짜 발음하기도 어렵고 매번 까먹게 되더라고요 작가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올가 토카르츠크는 1962년생이고요 올해 나이가 만 57세인가 그렇습니다 사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어떤 나이의 평균을 생각하면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하는 작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트케 같은 경우는 70세가 훌쩍 넘은 나이였거든요 또한 이 작가의 국적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가의 국적은 폴란드 유럽권 작가입니다 아주 솔직히 고백하자면 폴란드가 어디 있는지도 세계지도에서 저는 참 꼽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올가 토카르츠크의 작품을 좀 읽어보면서 폴란드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올가 토카르츠크는 작년에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다른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상은 세계 3대 문학상 노벨문학상을 포함해서 이야기 되는 맨부커 상이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거겠죠 바로 그 작품이 요번에 좀 운이 좋게도 미냄사에서 시의적절하게 딱 내놓은 이 방랑자들 이 플라이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 이 올가 토카르츠크는 2018년에 무려 세계 3대 문학상 중 두 개인 맨부커상과 노벨문학상을 두 개 동시에 수상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는 참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요? 아무튼 이렇게 장안의 화제를 몰고 온 작가 올가 토카르츠크 국내에서는 사실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에는 두 권의 책이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이 태고의 시간들이라는 책과 하나는 동화책 비슷한 건데 그거는 사계절인가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은행나무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민음사에서 방랑자들까지 내니까 총 3권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 독자에게는 좀 생소했던 올가 토카르츠크 이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나흘 동안 600여 권이 넘게 팔렸다고 해요 일주일에 7권 팔리던 작가가 국내에서 600여 권이 넘게 팔리다니 그만큼 많은 분들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관심이 느껴지는 통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것밖에 안되나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한 몇천 권은 팔릴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요 방랑자들은 아니고요 요 태고의 시간들이라는 1996년에 발표한 올가 토카르츠크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랑자들이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으면서 더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하겠지만 이 96년에 발표한 태고의 시간들로 올가 토카르츠크는 뭔가 베스트셀러 작가 명실상부한 대작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태고의 시간들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작품의 내용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포는 하지 않고 최대한 간단한 설정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고의 시간들은 작품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태고라는 가상의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상당히 신화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이 태고라는 장소에서 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태고의 시간들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이냐 이것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20세기를 배경으로 이 태고라는 장소 폴란드의 어떤 가상의 장소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쟁 배경에 그리고 가상의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이렇게 짬뽕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전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강조했던 어떤 신화적인 부분 때문에 더더욱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또한 어쩌면 이 작품 자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요약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작품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작품의 신화적인 부분들 태고라는 가상의 장소 그리고 마법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들 자 이런 설정을 들으시면 조금 익숙하게 떠오르시는 작가가 있지 않으실까요? 이미 머릿속에 아하가 스치는 작가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전에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작품이 떠오르죠 이 마르케스는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대표자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도 이 마콩도라는 가상의 배경을 공간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100년 동안의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또한 중간중간의 사회적 이슈들 당시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들이나 그런 사건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담아내고 있고요 그러니 저는 사실 이 태고의 시간들을 읽으면서 마르케스가 단박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설정이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가상의 장소라는 점도 그렇고 신화적인 이미지, 마법 같은 이미지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근데 여기서 마르케스의 작품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어? 감이 안 오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내 작품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국내 작품에서는 어? 요 작품 이 천명관 작가의 고래가 조금 비슷한 느낌 비슷한 설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고래라는 작품에서도 천명관 작가는 이 평대라는 가상의 장소를 배경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주로 여성 서사를 가지고 3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시대를 드러내지 않지만 이 정황상 충분히 유추할 만한 그런 시대적 배경도 담고 있고요 그러니 어쩌면 이 고래를 읽으신 분이나 100년 동안의 고독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 태고의 시간들의 설정이 그렇게 낯설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태고의 시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태고의 시간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작품이 아주 짧은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84개, 그러니까 84개의 짧은 쪽글들이 모아져서 작품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또한 이 태고의 시간들이란 제목에 걸맞게 정말 다양한 챕터가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렌티카의 시간 플로렌티카라는 인물의 시간을 잠깐 이야기하는 거고 미시아의 시간, 미아우의 시간, 이지도르의 시간 이런 식으로 여러 캐릭터들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시간 이런 식으로 챕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챕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한 3장에서 4장 정도의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작품 비단 인물들의 시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태고의 시간도 있고, 집의 시간도 있고, 버섯균의 시간도 있고 과수원의 시간도 있고, 신의 시간도 있으며 미시아의 그라인더라는 시간의 챕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인물들 뿐만 아니라 무생물, 혹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신이라는 존재까지 다양한 소재로 챕터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약 3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4개, 84개의 챕터니까 한 챕터당 평균적으로 4쪽 정도? 그러니까 2장 정도밖에 사실 안 되는 거긴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이 얼마나 독특한 형식을 이루고 있는지 아마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작품을 좀 쉽게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국내 작품 중에 조금 비교해 보면 한 작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미 떠오르실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바로 어딨냐? 여기 있다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피플이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피플도 약 50여 명이 넘는 인물의 화자들이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정말 다양한 인물들의 짧은 이야기가 모여있다는 것 바로 이런 점에서 어쩌면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피플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찾으실 수 있겠죠 이러한 서술 방식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해요 챕터가 바로바로 끝나서 뭔가 이야기가 훅훅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좋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아갈만 하면 끝나니까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러한 쪽글들의 모음이 올가토카르츠크 작품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방랑자들이란 작품에서도 역시 500여 페이지가 넘는 작품인데 이렇게 짧은 챕터들을 이은 조각글들을 모은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건 약간 어찌 보면 누비이불 같다고 비유를 할 수도 있겠죠 해외에서는 이 올가토카르츠크의 작품을 컨스텔레이션 노벨, 별자리 노벨, 별자리 소설 혹은 성좌 소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분류라기보다는 별칭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를 조금 이제 유추하실 수 있겠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별자리를 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별들이 점점이 선을 이루면서 모여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올가토카르츠크의 태고의 시간들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들의 조합으로 이미 말을 다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태고라는 가상의 공간, 그리고 신화적인 이미지들, 그러나 그러한 신화적인 이미지들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란 현실의 참혹한 모습들,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짧은 챕터로 진행되는 이 태고의 시간들의 이야기는 마치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단편적인 꿈들을 꾸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소 읽기에 쉽지만도 않은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별자리 노벨, 별자리 소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전체적인 별자리를 보면 참 거대한 이미지, 그 아름다움에 넋을 놓게 되기도 하지만 각 별자리 하나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별로 나아가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얇은 선만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진득한 서사를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묘사라든지 일관적인 사건의 진행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힘든 독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설정 속에서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가, 생을 지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깊게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이 올가토카르츠크의 태고의 시간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을 읽어본다는 재미도 있겠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폴란드를 배경으로 일단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폴란드가 다소 낯서신 분들에게는 이 안에서의 전쟁의 어떤 양상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묘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혹여나 시간이 되신다면 이 폴란드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시거나 제가 엊그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요약한 8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링크를 한번 달아봐 드릴 테니까 그거를 살짝 보시고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후, 지금까지 어쨌든 이 2018 노벨문학상 수상자 올가토카르츠크의 태고의 시간들을 소개한 락서였고요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번에 소개한 태고의 시간들 읽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이제 한트케의 작품도 그렇고 올가토카르츠크의 작품들도 그렇고 몇 권 더 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조금 유익하셨거나 여러분들의 책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그 책 안 읽는 사람이 있으면 책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한번 종용하는 그런 홍보해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가? 제 영상이 그 정도의 임팩트는 없긴 하죠 부디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생방송과 또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